리서치 회사 암페어 애널리틱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향후 5년간 1,6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연예계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그 이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러한 장기적인 타격의 이유는 영화의 공급망 때문입니다. 현재는 영화 제작 관련 모든 것이 일시 중지인 상태로 제작이 다시 시작되면 새로운 영화들이 줄줄이 상영되며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영화 제작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반면에 팬데믹 속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